제니! 제니! 제니 타임! 제니가 밖에 나왔어요 여러분! 밖에 나왔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제니가 있는 곳은 바로바로 아쿠아리움이에요! 오늘 제니가 펭귄도 보고 돌고래도 보고 그리고 스폰지밥이 여기서 쇼를 한다고 그러네요 빨리 가서 보고 싶은데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러면 제니랑 같이 돌고래도 보고 물고기도 보고 펭귄도 보러 지금 빨리 갈까요? 자 같이 출발! 고고고! 빨리 가세요! 너무 귀엽죠? 제니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봐봐요 제니가 이렇게 하면 물동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안녕 얘 또 근데 좀 무섭게 생겼어 눈이 막 이만해요 다른 쪽도 볼까? 저기는 뭘까요? 친구들 저기 한번 가볼까요? 얘는 수염이 이렇게 났어! 엄청나게 길어요 수염이 4개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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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머! 저기 새가 있어! 보여요? 친구들? 근데 제니 새 무서워하거든 어! 머리도 있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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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봤어요? 안에 엄청나게 큰 가오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또 숨었어 친구들 저기 상추 보여? 여기 봐요! 가오리가 강에서 살고 있어 안녕~~ 신기하죠? 친구들 안녕~~ 지금 제니가 뭘 보러 왔는데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돌고래 같기도 하고 펭귄 같기도 하고 일단 앉아서 우리 무슨 동물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좀 더 아까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그러면 다른 물고기 또 보러 한번 갈까요, 여러분? 출발. 따라와요. 빨리 가요. 가오리예요, 가오리. 신기해. 신기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친구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속상해. 하지만 지금 제니가 여기에 가면 가오리를 손으로 만들 수 있대요. 가오리에는 기다란 게 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제니랑 같이 가오리 만지러 갑시다. 고고고. 갑시다. 물고기 만지려면 손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손을 씻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ike this. 깨끗하게 손을 씻고 물고기 만지러 가볼까요? 안녕. 반가워. 안녕. 반가워. 장난감을 살 거예요. 뭐를 살까요? 아까 전에 제니가 고래를 봤잖아요. 그래서 제니는 고래를 살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니와 칠해를 할 거란다. 그리고 또 하나를 뭐를 할까? 뭐를 할까요? 귀여운 펭귄이 있네요. 핑크색으로 할까? 핑크색으로 할까? 뭐가 더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펭귄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제니랑 집에 같이 갈 거랍니다. 제니랑 집에 같이 갈 거랍니다. 준비됐나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우리 스폰지밥을 보러 갈 거예요. 갑시다. 이가 스스로 이중 오로 여름에 problems! 젊은 자석섭! 잠시 마! 逃ание! 숙소! 멜로우젤리 피셔러 다음으로 첫번째 시간! 잘하라! 젊은 잊지 Faculty 선거! 젊은 잊지 마, 젊은 잊지 마! 젊은 잊지 마, 젊은 잊지 마!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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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는 아빠 전에 봤던 돌고래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위쪽으로 보면 어? 지금 보여요? 기나리가 지나갔어요 제니가 지켜보니까 쟤들둘이가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제니랑 아쿠아리움에 와서 돌고래도 보고 물고기도 봤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니가 많이 못 보여줬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제니가 살고 있는 시카고랍니다, 친구들 재밌게 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더 재미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전시 가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면 제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친구들 안녕!